걔가 그렇게 돈을 밝혔더라고. 야, 돈이 등불도 아니고 밝히려고 그랬던데? 들어보니까 사정이 있더라고. 무슨 사정? 이찬이 기타 한 대사. 응? 내가 이찬이한테 기타 하나 줬는데? 아, 나무가 숲길을 먹어서 재소리를 못내더라고. 야, 내 수준에 그 정도면 됐지, 뭘. 에이, 형. 그랜드는 간지가 샌들인데 우리가 돈이 없지, 가구가 없잖아. 이찬이 형, 도대체 못 보게 해. 내가 그렇게 복덩이가 넘길째 골로 들어와서는 화해해줘. 가운데만 해도 너. 기타 사줘. 뭐가 이뻐서 그렇게 잘해주는 거야? 나도 피겨울 좀 아니야. 반짝이고 싶대요. 뭐? 마지막 청춘일지도 모른대요. 졸업하면 돈 벌거래요. 졸업하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대요. 그래서 빛나게 해주고 싶어. 엔진 수준. 누구야. benim이 더 친해왔지는 걸 말해줘. 그 눈에 soul든. 내 사랑. 내 사랑. 내 사랑. 감사합니다.